안녕하세요. 콜리지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무무를 했거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걸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리법을 그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옷 관리부터 시작해서 가방이나 신발 관리라든지 피부관리, 자기관리 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궁금해 하셔서 오늘 제가 관리법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저만의 치트키들 분야별로 다섯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는 신발 가방 관리 용품입니다. 짜잔 바로 요건데요. 신발 관리할 때 치트키처럼 쓸 수 있는 아주 꿀템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사피르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죽 신발 광택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슈 폴리싱 왁스인데요. 이 사피르라고 하는 브랜드가 프랑스 브랜드인데 신발 관리 용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특히 남성 구두 관리하는 용품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사실 가죽 신발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방 관리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용도로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갖고 나와봤거든요. 이거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서 보여드리자면요. 짠! 옆에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면 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이름이 슈 폴리싱 왁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밀랍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화장솜을 가지고 이거를 살짝 덜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정석은 융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융으로 된 신발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그런 손수건처럼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신발 관리할 때보다 가방 관리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특히 흰색 가방에 얼룩이 생겼을 때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저는 그냥 융보다 피부에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화장솜을 썼을 때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기에도 편하고 아주 쉽게 지워져서 이거를 애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 이 오소이 가방이 있잖아요. 화이트백 이거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을 때 얼룩이 생겨서 조금 속상해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얼룩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얼룩이 이렇게 대칭으로 길게 있었는데 이쪽 옆은 제가 이거를 사용해서 지웠어요. 감쪽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유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갖고 나왔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얼룩 조금 지우는 거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화장솜에 살짝 왁스를 묻혀서 여기 얼룩 있는 부분에 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이 화장솜 자체가 원래 피부에 사용을 할 때도 약간 각질 제거하는 기능도 있으면서도 부드럽잖아요. 그런 게 이런 가죽 가방에 사용을 했을 때도 부담이 없고 굉장히 얼룩도 잘 지워지는 효과가 있는 그런 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사용해요. 이렇게 싹싹싹싹 문질러주면 얼룩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원래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얼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씩 지워서 여기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거 지워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남겨졌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일부러 어디 그어서 만들어진 얼룩이 아니라 생활 얼룩이었어서 이것도 지워지고 제가 구찌백도 화이트백 갖고 있잖아요. 그거 관리할 때도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조그마한 얼룩 같은 거 쉽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소가죽이라든지 송아지 가죽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가죽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양가죽이라든지 염소가죽이라든지 아주 아주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그런 가죽 있잖아요. 그런 가죽에는 이거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탄력이 생기고 빳빳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에 사용을 하는 거는 이 브랜드에서 따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게 하나만으로도 신발도 관리할 수 있고 가방도 관리할 수 있고 게다가 가방 얼룩까지 지워져서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피부관리 치트키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잘 사용한 에센스 5가지예요. 이 에센스가 모두 한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요. 아모르퍼시픽의 커스턴미라고 하는 맞춤 뷰티 브랜드에서 나온 에센스입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클렌징 제품 소개를 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피부가 복합성인데다가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그날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애초에 기획이 돼서 나올 때부터 이 민감한 피부의 증상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게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적으로 그리던 그런 타입의 에센스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써봤을 때의 경험도 진짜 좋았어요. 이 5가지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한 거는 이겁니다. 이 모이스트인데요. 수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피부 건조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스킨 로션 사이에 이거 하나 발라주니까 수분이 좀 더 충전되는 느낌이 들어서 속건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에센스 제형은 라이트랑 리치가 있는데 저는 좀 가벼운 거 좋아해서 전부 다 라이트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에센스에 반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최근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 제품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가 고향 내려갈 때는 그냥 간편하게 내려가려고 이거를 안 갖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환경이 바뀌면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고향 갔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서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정도? 그냥 추석 바로 끝나고 나서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제품들 가지고 한 2, 3일 정도 관리를 해줬더니 거의 다 원상 복귀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생활하던 환경으로 돌아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런 걸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2, 3일 만에 가라앉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피부가 아주 민감해져 있다 보니까 뭘 갖다 발라도 좀 따끈따끈 거리고 간지럽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로 관리를 해줬더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특히 이 이마 부분에는 제가 트러블이 좀 올라왔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이 트러블티 제품을 발라서 좀 피지 관리도 해주고 트러블 진정도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볼 부분은 홍조가 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레드니스를 발라줬었고 그리고 여기 눈가 피부 여기가 얼굴 피부 중에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가 또 난리가 났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베리어 피부 장벽을 관리해주는 이거를 발라서 좀 진정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막 간지럽고 이럴 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주로 문제되는 부분 관리를 해주면서 수분 에센스로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해줬더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 저는 이 각질 관리하는 이 제품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킨필 이게 파하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에센스입니다. 피부가 별로 안 민감한 분들은 파하나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들 쓰시고 농도 조절해서 조금 센 것도 쓰시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잘못 쓰면 피부가 확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파하 성분으로 아주 저자극이다 보니까 저 같은 민감한 피부가 썼을 때도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저는 얼굴 피부 뿐만 아니라 몸도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서 뭐 여기 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종아리 있는 부분 그런 부분 관리를 할 때 좀 고민이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도 이 제품을 발랐을 때 뭔가 좀 더 관리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또 좋았어요. 여러모로 진짜 제가 쓰면서 만족한 제품이라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커스텀이라는 브랜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브랜드는 앱을 활용을 하시면 1대1로 뷰티 전문가랑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기능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를 아모레퍼시픽에서 선물을 해주셔서 사용을 해보게 된 거였는데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또 감사하게도 우리 뮤즈님들을 위해서도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마련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댓글 이벤트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도 아주 크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피부 민감한 것 때문에 고민이셨다거나 세부적으로 증상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에센스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딱 1주일 동안만 진행되는 한정 혜택 놓치지 말고 꼭꼭 챙겨가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헤어관리 치트키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아 좀 무거워요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바로 다이슨의 에어랩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신상품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저도 사실 이전 제품은 구매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사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거든요. 근데 써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사실 헤어스타일링 관련해서는 특히 뭐 이렇게 고데기로 웨이브 넣고 이런 거는 정말 잘 못하는 편인데 저 같은 똥손도 이거를 만나니까 와 여신 웨이브 할 수 있더라고요. 우선 이거 제품 구성부터 보여드리자면요. 헤어드라이기 본체 역할을 하는 요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장착하는 노즐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와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나 있습니다. 제 지금 머리도 사실 지금 다이슨을 쓴 거거든요. 원래는 제가 그냥 평소에 히피펌 되어 있잖아요. 히피펌 하고 있을 때는 사실 그냥 일반형 노즐을 가지고 요렇게 말리는 편이에요. 말리면서 혹시 이렇게 잔머리 같은 거 있으면은 이 부분 활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잔머리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런 제품이고 터머리보다는 생머리가 쓰기에 좋고요. 요 노즐은 요기 뒤에 있는 거를 살짝 당기면 요게 쉽게 빠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웨이브 같은 거 살살살 풀어주는 그런 브러쉬이면서 헤어 볼륨도 더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요거거든요. 두 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소프트고 하나는 하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넣고 싶을 때는 요걸 쓰고 조금 더 약하게 넣고 싶을 때는 이걸 쓰면 돼요. 그것도 나눠놨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또 비슷하게 생긴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요게 사실 이 에어랩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어랩이잖아요. 랩 많은 거거든요. 이걸로 머리를 말면 웨이브가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거 가지고 웨이브를 조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평소에는 훨씬 더 잔잔한 그런 웨이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히피펌 스타일이니까. 근데 저는 이걸 언제 쓰냐면 좀 더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싶을 때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히피펌은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을 내기가 좋고 또 그 다음에 헤어 볼륨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요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더하니까 조금 더 뭔가 부드러운 웨이브가 완성이 되어서 특히 이게 인스타그램업을 한 그런 머리를 잘 만들어주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전 써보기 전까지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좀 잘못 쓰면 똥손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써보기 전까지 너무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좀 굵은 웨이브고요. 이거보다 만약에 조금 나는 잔잔하게 넣고 싶다면 이거를 쓰면 됩니다.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큰 걸로 다 말고 나서 좀 여기는 세게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넣어주는 편이고요.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 노즐도 있는데 제가 진짜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있고 그래요. 이 제품은 뭐냐 그러면 특히 앞머리 말대 있잖아요. 앞머리 말대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지금 저도 보면 이렇게 내렸을 때 앞머리가 예쁘게 볼륨 있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살 열을 줘가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살살살 하면서 풀어서 내려주면 앞부분 볼륨이 확실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앞머리 볼륨 때문에 걱정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원래 이 다이슨 에어랩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고데기 많이들 썼잖아요. 그 고데기에 비해서 이거 좋은 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상하는 게 훨씬 덜한 느낌이라는 거? 저는 펌을 여러 번 한 머리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최근에는 히피펌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풀풀 날리는 편이고 제 원래 머리 자체가 머리카락이 좀 얇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제품을 쓰니까는 그 고데기 같은 거 따로 안 말아도 웨이브를 너무나 쉽게 넣을 수 있으면서도 헤어 상하는 것도 훨씬 덜하니까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가 헤어 관련해서 갖고 있는 고민들 참 많잖아요. 볼륨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어느 날은 웨이브 넣고 어느 날은 생머리 하고 싶은 때 그렇게 할 때 머리 상할까 봐 걱정이기도 하고 잔머리가 걱정이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웬만하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도 가격 때문에 구매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망설였거든요. 저게 그 가격을 할까?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미용실 가서 아주 고급 파마 아주 오래가는 파마 저는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금액대가 거의 이거랑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을 하는데 전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똥손이다 하는 분들 있으면 이거 하나 정도는 투자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짜잔 이거는 생활습관 치트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아마 저 말고도 직딩 분들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이 마스크입니다. 사실 직장인분들은 컴퓨터 같은 거 볼 때도 많고 꼭 컴퓨터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밤에 자기 전에 계속 휴대폰을 보게 돼서 우리가 눈이 점점 건조해진다거나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진짜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저는 사실 잠을 그렇게 잘 자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잠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최근에 휴대폰에 있는 건강 앱을 봤더니 제가 자는 시간이 평균 한 5시간 내외 정도더라고요. 항상 잘 때 좀 애를 먹는 편이고 자기 전에 막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이 아이 마스크를 쓰면 그런 거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눈까지 촉촉해지니까 눈 건조할 때 요즘 같은 환절기 시기에 쓰기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거 제가 처음 알게 됐던 거는 예전에 대학생 때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그 일본 제품 중에 유명한 게 또 있어요. 그거를 한번 써보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알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 돌아오고 나서는 그거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을 써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착한 거는 스팀 베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데일리 아이 마스크입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여기 귀 있는 부분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온천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안구 건조증도 좀 있는 편인데 그런 걸 완화시켜주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요즘에는 이 제품을 애용을 하고 있어요. 뜯어서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것들은 좀 이게 감성적이지 않은 디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여기 곰돌이가 잠들어 있기도 하고 여기 별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뭔가 이것만 끼면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편안한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쓰는 방법 보여드리자면요.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딱 이렇게 뜯어주면 안대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이렇게 눈에 얹어주는 겁니다. 귀 쪽 이렇게 해서 이거는 특히 직장인분들 점심시간에 잠깐 잠깐 낮잠 시간 갖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냥 의자에 기대어서 잠깐 눈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소파 같은 데라든지 따로 마련된 곳이 있으면 그런 데서 잠깐씩 눈 붙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딱 활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이거 자체가 온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더 잠이 솔솔 잘 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 쓰기에는 좀 많이 덥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좀 더 바람이 이렇게 좀 부는 시원한 날씨일 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날씨가 추웠다가 약간 더웠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에는 에어컨 켜고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선풍기 같은 거 켜놓고 쓸 때도 있고 약간 춥다 싶은 날에는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이거 하나만 쓰면은 잠이 솔솔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이 아이 마스크가 향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꼭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무향이랑 향이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향이 있는 걸 쓰시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무향부터 쓰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향이 있는 것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고 약간 자극이 있는 느낌이라 편안하게 잠들 때 저는 살짝 방해가 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향에 별로 안 민감한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은 만약에 좀 민감한 분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무향부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생활 꿀템이고요. 혹시 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옷관리 치트키입니다. 바로 스팀다리미인데요. 이 제품은 필립스의 핸디형 스팀다리미예요. 제가 예전에 그냥 일반 스팀다리미 좀 큰 거 그것도 필립스 제품으로 소개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써보고 너무 경험이 좋았어서 아 스팀다리미는 역시 필립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핸디형도 필립스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사실 그 전에 쓰던 것보다 이 제품을 더 많이 쓸 정도로 이게 작기 때문에 간편하면서도 뭔가 알짜배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쓰기 아주 좋더라고요. 일단 어떤 게 좋았냐면요. 첫 번째는 필립스 다리미의 특징이 있죠.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크 같은 소재도 이 제품은 다 다릴 수가 있습니다. 스팀다리미에 다리지 마세요 하는 그런 소재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웬만하면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옆에 있는 요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 다리미처럼 다리미판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아주 강하게 압력을 줘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평소에 걸어놓고 다린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좀 세워서 쓸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에코랑 맥스가 있습니다. 원래 그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한 4, 5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컴팩트하고 괜찮더라고요. 이 에코는 좀 더 자연스럽게 주름을 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맥스로 하면 수증기 양이 확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펴지는 좀 강한 주름도 좀 더 잘 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팀 다리미 쓸 때 이 부분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던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수증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튼에서 손을 떼면 수증기가 멈춥니다. 이 수증기 버튼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물통이 있죠. 물통이 사실 큰 제품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옷 여러 번 다릴 수 있을 정도로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 물통은 좀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크다 난 좀 더 가볍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물통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저는 보통 그냥 한 번에 다 다리고 싶어서 귀찮으니까 그냥 큰 물통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죠. 그래서 전원을 누르면 켜지는데 이게 진짜 좋은 점이 전원을 보통 켜고 나서 스팀 다리미는 좀 오래 기다려야 이게 달궈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좀 작아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이게 뜨거워지더라고요. 한 15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다려야 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도 꽤 길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에다가 그런 거 설치해 놓는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밖에서 다려도 되고 그다음에 뭐 어디 숙소 같은 데 갔을 때도 충분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사실 스타일러나 큰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쓰기에는 조금 너무 큰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제품 진짜 추천해요. 그리고 스팀 다리미 쓸 때 팁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요. 보통 스팀 다리미 걸어놓고 쓰다 보니까 뭔가 주름이 강하게 잘 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꿀팁이 있습니다. 옷 안쪽으로 이걸 넣어서 다려주면 훨씬 잘 다려져요. 거꾸로 이렇게 다리는 거죠. 보통은 옷 바깥에 대고 이렇게 다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다려주면 좀 더 빳빳하게 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안 해보셨던 분들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옷 관리할 때 딱 기본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좀 구비해놓으면 좋은 그런 제품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필립스 핸디형 스팀 다리미 살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관리법들 치트키만 모아가지고 다섯 가지를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제가 소개를 안 한 게 있어요.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요청을 했던 그런 거기도 한데 바로 몸매 관리 꿀팁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그 몸을 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 그걸 좀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한창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루틴 같은 것들 쭉 모아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